4월 28일 부활 제5주일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5주일입니다. 농부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마지가 되어 성덕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청합시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 난 저희가 하느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 1독서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룡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땅끝마다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만민족 모든 가문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 모든 권세가들 그분께만 경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그분께 무릎 꿇으리라. 내 영혼 주님 위에 살고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다가올 세대에게 주님 이야기 전해져 태어날 백성에게 그 의로움 알리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미로다.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제 2독서 믿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금 환호송 보금 환호송 보금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보금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네, 평화방송을 통해 주일미사를 시청하시는 전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화장품 파는 수도회로 더 유명하죠.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의 곽윤식 사도요한 수사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특별히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다의 별 장애인 이용인 분들과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2003년도에 개원한 바다의 별은 성인 지적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서 50명의 성인 지적발달장애인분들이 평생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별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식사 잘 하셨고? 네 오늘 친구들 오늘 복음에 어떤 나무가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포도요 포도나무? 네, 바로 맞추셨네. 네, 오늘 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수도원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봤어요. 어디서?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제가 안 줘서 아마 못 먹었을 거예요. 저는 3년 전에 꽃나무 시장에 갔다가 포도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마치 십자가 모형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수도원에 심으면 참 멋있을 것 같아서 한 그루를 가져다가 피정의 집 앞에다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작게 펼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포도나무가 작은 십자가 모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팔이 이렇게 길어진 것처럼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줄기 요 마디마디 있는 눈에서 이렇게 새 손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기에서 잎이 도단하고 또 포도송이가 작게 달리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포도나무를 처음 심어봐서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자라나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많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포도가 익어가는 여름이 되자 포도 알맹이는 하나 둘씩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첫 해에는 거짓말 안하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딱 여섯 달만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에는 포도 수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포도 키우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해에 묵은 가지를 잘라내고 또 같이 나오는 새 순 중에서 가장 튼실한 것 하나만 남겼으며 또 그 가지에서 겨순을 제거하면서 가지가 잘 뻗을 수 있게 유인줄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포도줄기에서 이렇게 손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손 같은 것이 뻗어서 유인줄에 자신의 줄기를 이렇게 점점 고정하면서 위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주어서 다행히 두 번째 해에는 어느 정도 포도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친구들한테 나눠줄게요. 네, 문득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도다 나와 유인줄에 단단히 자신의 줄기를 고정시키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햇볕도 잘 받고 바람도 잘 통할 수 있게 해주며 포도가지를 튼실하게 키우기 위해 설치한 유인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가르침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줄에 자신의 줄기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은 그 올바른 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아, 데레사, 성녀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아이들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어립니다. 저를 거쳐서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음식을 주려고 하신다면 제 작은 손을 가득히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 품을 떠나지 않고, 머리조차 돌리지 않고 제게 먹을 것을 청하러 오는 영혼들에게 당신 보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저는 소아, 데레사의 성녀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복음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데레사 성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더욱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다른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자매들의 영혼에 양식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제 작은 손을 가득히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일치될 때, 당신의 품을 떠나지 않고 머리조차 돌리지 않으며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록 작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과 일치하며 바치는 제사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열매도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님과 일치 안에서 맺게 되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며 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무엇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손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상의 선물로 받은 그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듯이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무렵 저는 우리 포도나무에 묵은 가지들을 다 잘라내었습니다. 앙상하고 잘려진 자리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날 것입니다. 그 가지는 다시 한번 열매를 맺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기에 우리도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도록 주님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겸손하게 주님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에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연약하실 것입니다. 연약하온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소서 영원 생명 다하는 성죄성열 나누어 기쁜 노래 부르며 주를 장미하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가구시는 작은 장미하옵니다. 공기처럼 부족총을 내게 내려주옵소서 강서히 비쓰기고 제 생명이 자라든 나는 당신 사랑해 복해져서 가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